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장님 더만 갔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두 화면을 벗어 얼굴을 고여봐 왜 갖추려는지 손목 같았던 너의 그 목소리 꺼내봐 네 모습을 벗어봐 세상 밖으로 나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